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은 소개된 바와 같이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 이슈는 혁신위원회하고 당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그 끝자락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한 5분 정도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른 방송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좀 부드럽게 황소그름 참 멋있습니다. 황소그름. 인생도 황소그름처럼 가게 되면 결실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인생이 문제 해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학생 시절 사회 시절 청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를 성실히 착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결해가는 일련의 여행길이고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문제 해결의 절차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칼포포 이야기를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래전에 이제 원양어선의 선장 출신으로는 상당한 이제 불을 일궈낸 그런 기업가가 한국에 계시죠. 아마 바다 출신으로서 그렇게 큰 기업을 일으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장으로 출발해 가지고 근실한 그런 대기업을 만들어낸 오래전에 사석에서 그분과 나누던 대화 가운데 한 부분이 참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이 대양을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이제 폭풍우가 이렇게 닥치더라도 육지까지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기 때문에 대개 바다에서 폭우를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연근의 업이 아니고 원양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파도가 뭐 산더미 같은 그런 파도가 이렇게 덮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배에 그 키를 꺾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더문 경우입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그 선장은 뒷심도 있어야 되고 배포도 있어야 되고 파도라는 그런 문제가 확 이렇게 덮칠 때는 그 파도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키를 꽉 잡고 그냥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년 전 이야기인데 기억에 그냥 뇌리 속에 확 박혀있거든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대신해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풀어야 될 문제 같으면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그 문제를 계속해서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양어선의 선장이 그렇게 직면하는 그런 폭우 속에서 큰 산더미 같은 그런 파도가 덮쳤을 때 그걸 정면 돌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유능한 선장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그분이 또 하나 이렇게 하신 이야기 가운데 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과장 차장 부장 이사 대우 이사 상무 전무 여기까지 비교적 이렇게 쭉 올라온 사람들 그러나 이제 차장 부장 상무 이사 부사장까지는 항상 위에 최종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이제 부사장까지 잘 올라왔는데 이제 막상 유능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권 안을 진 사장 자리를 맡기게 되면 의외로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헤매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자꾸 문제를 보고 뺑소니를 치는 겁니다.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장까지는 위에 최종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유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본인이 최종 결정자가 되게 되면 후덜덜덜 뜬다는 거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자꾸 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사장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런 부분들은 사장이 되었을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두 가지 사례를 제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는데 가장이 되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장인을 하든 자기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이제 공직을 맡아 가지고 나라 일을 하든지 간에 공통점은 항상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는 중요한 문제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도자로서는 아주 자격이 상실되는 그런 경우고 개인적으로도 크게 꽃을 피우기가 어려운 거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일단 직시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해법을 찾아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문제를 착착착착 해결하면서 문제를 넘겨야 되는 거죠. 하나씩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직업인으로서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고 가장으로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특성까지 갖출 수가 있으면 정말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인으로서 대단히 유능한 그런 사람인 거죠. 지금 이제 한국 사회도 이제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보면 현안 과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제들을 나라 일을 맡은 지도자들이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기가 찬 거죠. 그 문제를 직시하고 정면을 돌파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정면 돌파를 그냥 이리쏭 저리쏭 요리쏭 저로쏭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거는 막 제가 볼 때는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삶의 정답이 없지만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그 원양어선 선장으로서의 경험. 산더미 같은 그런 파도가 이제 배를 가로막을 때 그때 키를 꺾는 그런 선장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키를 꽉 잡고 그 집체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그런 파도를 뚫고 나가는 그런 정면 돌파의 정신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막 배가 요동을 치고 그렇게 하면 수십 년 정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자들도 그냥 젊은 선장 하나만 본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보고 그냥 선장 하나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급하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무능하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항상 애들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문제를 피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시점을 놓치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것과 그게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가장 피해 아들입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한참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에 차신 분들은 항상 문제 해결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본인이 여러분들 해결하지 않으면 이은가제로 계속 남아있다고 하면 심속하게 정확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에 굉장히 유능한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만원위와 함께하는 책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책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5만 원을 다행히 할 것입니다. 이제 책이 한국사의 책입니다.